자, 안녕하세요. 오늘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우리 문법 수업인데요. 프리 수업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부가 운문문 관련이고요. 여기 학습러프에 쓰여있긴 했었죠. 비동사를 활용한 부가 운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점검해볼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 설명을 드리고 다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다시 이런 연습 문제들을 풀 거야. 보자, 민아 and I are in the same class, are we? 뭔가 한국말로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살짝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야. 민아는 내가 분명 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도 그렇지 않아? 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가 이제 포인트니까 부정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문법에서는 어떻게 이걸 가르치냐면 이렇게 보면 일단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지. 그러면 우리가 대명사로 we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일단 하나 캡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가 운문문은 반드시 대명사를 활용하거든요. 이 자리에다 명사를 쓰지 않는다. 그걸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문장을 하나 딱 얘기하고 나서 헛말을 찍고 추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얘 이름이 부가 운문문이야. 그 다음, 뭐뭐이야, 뭐뭐이다 라고 동사를 한 번 뱉었죠. 언급을 했죠. 긍정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그렇지 않니? 라고 부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그럼 앞에서 부정이면요. 뒤에는 긍정으로 얘기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지. 즉, 동사의 활용을 긍정에서 부정으로 왔다 갔다 돌릴 수 있고 또 주어를 보고 대명사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능력.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are니까 얘들아 뭘로 써야 돼? aren't. 그럼 여기다 써놨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aren't.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지만 왜 틀렸는지 이유를 써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his father was a baseball player. 그게 아빠가 야구선수였어. wasn't. 하고 나서, he's a father네. 대명사 누굴 쓰셔야 돼요? he. 그쵸? 힘은 안 된대. 왜? 주어 자리. 주격.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주격이어야 되니까 뭘로 간다? he. 그럼 여기다가 X 한 다음에 he. 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wasn't는 예뻐요. 요건 맞는 건가? wasn't는 어때? 판단해봤죠? 요것도. 앞에가 was니까 시제도 과거로 일치시켰고 그 다음에 단수일 때 was니까 요것도 예쁘네? 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your brother is tall and kind, isn't it? 어때요? 맞는 거죠. 누굴 보고 확인해요? your brother. 요렇게 표시한 다음에 여기다가 주어 표시하시고 is한테 동사 표시해보세요. 그럼 is니까 우리 부정으로 가면 isn't 동사가 예쁘고 he 주어가 예쁘네. 그래서 맞다. 오케이? 확인하시는 거죠. 자, 또 다음 문제. you and Brian are on vacation, aren't you? 어때요? 우리가 확인할 건 주어. 다시 한번 볼게요. 너랑 Brian이야. 얘들아 이거 대명사로 이 주어 돌리면 뭐라고 얘기하지? you인 거지. 그치? you는 단수일 때도 you. 복수일 때도 you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너희 들이니까 일단 이 자리가 you야. 그러니까 이 you 예쁘게 들어왔네요. 하면서 동그라미. 그쵸? 대신 의미가 달랐어. 이 앞에 나온 you는 뜻이 그냥 정말 너고 뒤에 있는 you는 뜻이 뭐다? 너희 들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aren't you? 자, 됐고요. 그 다음에 my all is disappointed. 해볼까? 마이크 남자니까 어, 마이크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뭘로? he. 오케이. 그럼 여기다 x 한 다음에 he. 무슨 자리? 대명사긴 대명사고 주어 자리니까 주격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you aren't tired, aren't you? 너 피곤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왠지 한국어로 될 것 같은데 틀렸다는 거야. 그치? 앞에가? 그치? 부정문이니까 동사가 부정이니까 뒤에는 뭘로 간다? 긍정으로 간다. 라는 거죠. 지어놓은 다음에 x하고 여기다가 are you 됐죠? 그 다음 the door wasn't there. 그 인형이 크지 않았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앞에가 부정문이네? 그럼 뒤에는 뭘로 가요? 긍정. 그럼 예뻐요? 어때? 예뻐요. 오케이 잘했죠? 그 다음에 today's Monday. 표시해볼까나? 오늘은 주어동사 오늘은 월요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isn't? 부정은 예쁘게 왔는데 그치? 근데 today가 문제야. 옳지. 이스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is은 대명사 it 또는 비인칭 주어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써볼까나? 비인칭 주어 it 다음 number nine Chinese isn't easy isn't it? 어때요? oh that's wrong. 뭘로 쓴다? is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동사가 부정이니까 긍정 써야지 이해하셨죠? they are twins weren't they 어때요? 여기가 긍정 여기가 부정 그건 맞는 거 아니야? 그치? 시제가 달라요. 요 앞에 있는 시제는 뭐다? 현재 그럼 뒤에 있는 시제도 현재로 돌리시는 거죠. 어떻게 쓴다? x 한 다음에 aren't aren't they 우리가 기억할 거는 현재에서 현재로 즉 시제는 일치시키기 우리가 필요한 건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것만 필요하구나. 오케이? 다음 this book is boring isn't it? 어때요? 오케이 맞는 거죠. 누굴 대신했어? this book 사물 이거 단수니까 it 되었죠. 혹시나 궁금해서 여기 아래에다가 공간돼요? 하나만 쓸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책 들 이야 다시 내가 원하는 미션이 뭐냐면 북 말고 북 북스로 전환하고 싶어. 나머지 정보 써볼 수 있겠니? 북을 북스로 돌렸을 때 다른 걸 뭘 다 돌려야 될까? 전환해서 한번 써보실래요? 비범스 불편한 것 건드려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얘들아. 자 문장 전체를 돌리는 거야? 응 뭐라고 썼어요? 그치? 일단 these지 얘들아. these books are 그치 boring은 그대로 boring 그 다음에 컷말을 딱 찍고 뭐라고 쓴다? aren't 한 다음에 day까지 되네. aren't day 하면 북스로 돌리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this도 these로 가고 북스에다가 are aren't 그 다음에 day까지 캐치하는 거. 자 넘버 12 we are not alone are we? 뭘로? 오케이 aren't x 한 다음에 여기다가 aren't 됐죠? 다음 거 풀어볼게요. 자 이제 요건 잘해야 돼. 아까 위에도 맞은 게서 쓰는 란이 있었는데 아이들 거기다 기재할 수 있겠어요? 플러스 몇 개인지 응 아까 앞에 이제 응 플러스 뭐 다 맞았으면 14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넘버 1 해보죠. 응 더 쉬울 수도 있어. you're on vacation aren't you? 됐죠? 그리고 다음 거 하나씩 돌아가면서 해보죠. 기번부터 그 다음에 예림이하고 그 다음에 채용이하고 이렇게 하자. 기번부터 2번 시작 문장 1번 쭉 오케이 wasn't it 됐죠? 다음 거 오케이 isn't she? 그 다음 오케이 is he? today is Sunday isn't it? 어 isn't it 오케이 two and are you both 13 13 years old 어 three 응 aren't we aren't we 오케이 number seven okay isn't it? 응 의문문이야 얘들아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her mother her mother was a teacher isn't I wasn't it? 어 wasn't she? wasn't she? 됐죠? 그 다음 is it? isn't only is it? 응 어 is it? 그쵸? 우리 명사 쓰면 안 되고 대명사 써야 됩니다 라는 논리죠? 얘는 명사라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대명사인 it을 써준 겁니다 자 number ten 해보죠 D okay wasn't it? them aren't they? 그죠 aren't they? 응 응 잘했어요 애들아 them은 무슨격이에요? 무슨격? them them 아는 사람? 모르겠네 옳지 목적격 목적격 써놓고 they라고 하면 주격 혹시나 해서 얘들아 소유격 기억나요? 소유격 옳지 there there 응 there 쓰는 뭐였지? 소유 대명사 써보죠 응 해석 해석 방법은 간단해요 주격이니까 은느니가 주어니까 목적격은 목적 어 잘해오겠죠? 나는 그들을 좋아해 을률 오케이 을률 소유격은요 그들의 교실 their classroom 이죠 그들의 뭐뭐의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theirs 그들의 교실 한 번에 줄여서 야 걔네 반 혹은 그들의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걔네 거 걔네 것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것 이게 소유 대명사예요 할 수 있죠 자 number 12 Michael's happy wasn't wasn't 누구 타렸지? wa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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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그 다음 Zane was a police officer okay wasn't she? 그 다음에 마지막 응 마지막 오케이 These are Mina war in the same war day 응 war day 응 간단하죠 weren't war 시즈니는 바보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애들아 고생하셨고요 너무 잘했어요 맨 위에다가 올라가가지고 여기 맞은 개수 쓰는 란에다가 쓰시고 오늘 날짜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응 오케이 잘했어요 앞에 돌아가볼게요 응 yorum